힐링 스포츠 치닝 디핑 힐링 스포츠. 치닝 디핑. 힐링 스포츠 치닝 디핑. 내가 옷장. 아. 정리 좀 해놓고 지저분해가지고. 아니. 널 벗길까 봐. 비샤데스코. 내가 좀 보니까 알았어. 이가 좀 벗겼어. 이걸 먼저 벗겨야 돼, 이런 거. 나 원칙 끼고 있었나요? 나사로 조이면 되는 거 알지? 내가 서포스테이 형 조일래요? 내가 쪼일까 형이 잡고있어 형이 잡고있어 내가 쪼일까 1분에서 해왔어 7 긴거 3 1 2 2 이렇게 내 평철편 4개가 있는데 아 그런거 4개 4개 5 어 뭐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한거 있어 아 참 등받이 조립을 먼저 만들어야 되나 여기 있어 작은걸 먼저 큰걸 먼저 하는게 나일까 이거를 아 그냥 아 이것도 좋은거 있네 이게 밑에 받쳐지는구나 지금 뭐 너무 많아지는거 아니야? 이렇게 다 오 나이스 맞죠 맞죠 이렇게 다 어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? 이거는 밑에 응 여기다가 끼고 시작해 왜지? 아니 이거 어디야? 이건데 이거? 어 그거 아 이게 밑에 받쳐주는거구나 아 왜지? 아 그러네 오케이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지 응 이렇게 응 됐다 오케이 휴 됐고 3번 딴 데 있어 응 4번은 얘를 씌워서 6번 7번 링 얘랑 링 필요하나 기둥 프레임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난 확실히 나의 짓에서 알았어 왜? 내가 이거 만들거나 하는거 앉아서 하는거 일어서기 이걸 갖는건가? 근데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 약간 아 파란색이 밑으로 해야될거 이렇게 이렇게는 맞겠지? 이렇게 이렇게 구정 이렇게 같이 돌아가니까 아 그치 형 나 이거 잘 못 꽂았나?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아니다 맞네 어 괜찮아 근데 누르고 있어 엄청 세게 해야 되는거잖아 그치 응 나 이렇게 했나 아이고 뭐 해보겠다고 아 아이고 진짜 근데 오빠 안맞아 뭔가 모양이 아 꽉 찌려진구나 응 운동 기곤 위험하니까 꽉 찌려 근데 나는 가벼워서 괜찮지 않을까? ㅋㅋㅋㅋㅋ 괜찮아요 ㅋㅋㅋㅋㅋ 여기 이쪽 해줄게요 응 이쪽으로 해줄게요 하나 하나 둘 오케이 돌려 하나 둘 네 이거 잡아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쪼여야 세봐 응 됐습니까 이거 이거 하면 됐겠지 응 됐다 꽉 됐다 여기 돌려 ㅋㅋㅋㅋㅋ 우리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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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 장 만든 거네 됐다 일단 일단 배터리 없으니까 잠깐 멈추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오오오! 완성! 맞다한가? 기분이 좋아요 국끝 이제 economists 그리고 토끼리 오오 잘한다 나 진짜 오랜만이지 토끼리 이제 이거 어따 둘 거예요? 저 이거요 여기다 붙일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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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런 느낌 딱이네 아니 지방이라는 거 그치